자 오늘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꽤 많이 상승했죠.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변수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나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 상승했던 이유는 나스닥 선물이 시간 외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2% 이상 상승을 했죠. 자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구나.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압도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8시 53분 현재 나스닥 선물이 0.55%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그렇게 쉬운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죠.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심리가 상당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재정 확장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또 립서비스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롤러코스터가 오늘 상당히 심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였죠. 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좀 애매한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오늘 밤에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준을 쪼우고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그런 립서비스로 금요일날 또 상승을 했죠. 자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는 이 나스닥 시장이 아주 좋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금요일날 반등을 했던 부분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만한 변수는 이 립서비스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 립서비스 그리고 연준의 립서비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이런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겁이 날 수 있겠죠. 자 겁이 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다 안 좋은데 내 주식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가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몸을 맡기고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핑크 다이얼을 따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 자리죠. 아직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오래 걸리겠죠. 계속 그러나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잘 다지고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88,500원도 한번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런 부분도 다 경험을 했고 지금 아주 좋은 소식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왜 못 올라가냐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1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아주 선방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지금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 지금 그러나 어떤 부분이라도 돈을 푸고 돈을 풀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펴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다 극복을 해냈죠. 다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독감이 하나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단기로 보면은 너무나 살얼음판이죠. 살얼음판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기가 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자신감을 좀 가지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블랙록 벵가드 지분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2대 주주가 블랙록 그리고 블랙록 UK 합쳐서 2.86%에서 2.91%로 증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세계 제1위의 자산운용사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7천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벵가드죠. 벵가드가 2.7% 정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대 주주가 이 엘리바에 알렉스 킴 대표이사가 92만4천주 정도로 2.36%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게 여기 보시면 이 지오도 있죠. 이 지오도가 10월 30일날 16만원대에서 6만5천7백40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6만5천7백40주를 매수하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죠. 조금씩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이 언저리로 계속 들고 있죠. 자 이 지오도가 어떤 회사냐 애플 대주주 중에 하나인 회사죠. 투자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500억 달러를 운영을 하고 있죠. 상당히 성장속도가 가파른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애플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자산을 많이 불린 회사죠. 자 이 회사가 16만원에 16만원 언저리입니다. 16만원 조금 높게 16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샀죠. 자 그렇게 6만5천주 이상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일날 또 4천3백주 정도를 더 샀죠. 자 이렇게 매수를 했죠. 자 이렇게 지오드에서 매수를 했는데 10월달쯤에 매수를 했는데 자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보고 10월달에 사서 올해 2월달 올해 3월달에 팔아야지 하고 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애플 대주주죠. 애플을 매수를 하고 몇 년째 보유를 하고 있죠. 몇 년째 보유를 해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환골탈퇴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주 잘하는 회사입니다. 안목이 뛰어난 회사죠. 그런 회사에서 지금 16만원 이상에 65,740주를 사서 물려있습니다. 이렇게 물려있죠. 자 지금 지오드보다 더 크게 자금으로 돈으로 따졌을 때 더 많이 물려있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 중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죠. 절대로 자금이 65,700주 정도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없겠죠. 그러나 이 지오드가 이렇게 떨어져서 상당히 낙담을 하고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지금의 가치로 봤을 때 이 정도도 지금 매수해놓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겠죠. 워렌 버핏이 바이오젠에 투자를 했죠. 바이오젠에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급등을 한 이후에 작년 12월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1월달에 1월달 내내 하락을 했죠. 그러고 다시 또 상승을 해서 매수가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계에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죠.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낼 겁니다. 보내고 이 바이오젠은 이제 삼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상 결과를 다 보고 출시되고 얼마나 팔린지 다 보고 그 다음에 나올 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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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있다가 매도를 하겠죠. 더 높은 거예요. 성공을 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2억 달러를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투자자분들도 지오드와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겠죠. 이 회사는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러고 그냥 세월을 낳는 겁니다. 세월을 낳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누가 정말로 위너가 되는지는 지금이 아니죠. 지금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정말로 어디까지 가 있을지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장 그래도 믿을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하고 계속 응원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가고 있는 거죠. 지오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오드보다 금액적으로 더 많이 물려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낙담을 할 필요가 없죠. 자신감을 가져야 지금은 상당히 자신감이 정말로 필요한 때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정 확대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다 주가를 내리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를 내리느냐 주가를 크게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그런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락을 자꾸 시키죠. 하락을 자꾸 시키게 되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세력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행동을 더 빠르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빠르게 해라. 지금 말로만 언제 진행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상황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지 않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 안 좋을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로 어려웠던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재정 확대 시장의 돈풀기라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장의 재정 확대 정책 이런 부분으로 다 해결을 해나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빨리 좀 해봐라 그런 압박을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어차피 내가 장기로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부분도 내가 넘어야 할 과정 입니다. 그런 과정 일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간의 주가의 위치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아래 있죠. 지금 HLB는 지금 크게 17% 위로 한번 올라왔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을 좀 가질 때고 이런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도 다 헤쳐나가야 될 때죠. 기업의 본질이 바뀐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본질이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번 시에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